네 이곳은 정선 활강 경기장이에요. 베이스구요. 올림픽 때 활강 경기 했던 곳이구요. 여기가 이제 곤돌아 올라가는 곳이죠. 그래도 지금 다 치웠어. 여기 다 그 투쟁 뭐 이거 철거하면 안 된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해놔가지고 지난번에 와서 여기 추진위원장님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사회적 합의 한 3년 끌었죠. 3년 끌어가지고 정리가 어떻게 좀 됐어. 돼가지고 향후 3년간 곤돌아 곤돌아를 운영해가지고 곤돌아를 통해가지고 저기 중봉이죠. 중봉이 아니지 하봉이지. 하봉 정상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구경하고 또 걸어서 내려오는 운영도로가 있어요. 레인보우 차도처럼 차도가 있거든요.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올라가서 그 차도로 올라가서 코스 한번 리뷰를 다 했어요. 그러는 과정 중에 한번 봤는데 이게 그 꽤나 괜찮아. 그러니까 산책로로도 괜찮고요. 만약에 스키를 탄다면은 스키 타는 걸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코스 자체가 워낙에 어려운 코스니까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코스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운영하거나 이런 건 거의 어렵죠. 지금 보면 여기 홍수로 홍수 사방댐 같은 거 있잖아요. 다 정비를 해놔가지고 코스로 운영할 수는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곤돌아 타고 올라가서 관광하고 저 위에 올라가서 산림욕 같은 거죠. 그러니까 등산인데 사실 곤돌아 등산해서 올라가면 좋은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못 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곤돌아를 타고 올라가서 또 산 또 즐기고 그럴 수 있으면 또 좋은 거거든요. 기왕 지어놨으니까 이거 놀리지 말고 향후 한 3년간 운영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. 용역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도 올해, 올해부터는 좀 운영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요. 아랫부분에 아까 여기 호텔에서 오늘 숙박을 했는데 숙박 가면서 프론트에 물어보니까 지금 뭐 여름에는 여기 와서 수영장이 괜찮아요. 그래서 여기 안에 수영장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스파도 좋고 겨울에도 스파도 좋아요. 호텔 굉장히 좋아요. 여기 최고야.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지. 힐링을 위해서 지금 뭐 굉장히 아 아 아 들리시죠?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. 그래서 굉장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공기도 어마어마하게 좋고요. 이게 곤돌아가 운행돼가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부터 그냥 걸어 내려오는 거는 그냥 부담없이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한 산책로예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원하겠죠? 복원을 쭉 3년 동안 한다고 하니까 저쪽에 옮겨놨던 나무들도 다 옮겨 신고 하면은 여기가 정말 치유의 숲? 아주 훌륭한 숲으로 가꿀 수 있을 것 같아.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인위적인 조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 뭐 그런 시도는 이렇게 큰 산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. 이게 잘 돼가지고 운영 잘 되고 사람들이 와서 많이 방문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 나중에 곤돌아가 운행되면은 다시 한번 와볼게요. 좋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,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